여러분 멤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따가 읽어 주시나요? 멤버들한테 하고 싶은데? 그럼 안 쓰세요 아침도 계속 보고 왔는데 무슨 말이래요? 자 이제 포토타임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게 손인사 먼저 할게요 하나 둘 셋 선석 저는 오늘 아이돌 라디오에서 조회사 그 스위트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핑크빛으로 보여드릴것이며 세상에 예수는 오늘 배기 하겠습니다 예수주 교수님께 예수의 이행 sharpen으로 약속합니다 이거.. 혜연이 여러분들 이미pell 몇몇생각에 남겨주신데요? 난 울 거야 넌 늘 향해 따라 저는 너의 입 맞출 거야 난 날 쿨 게 better 너의 마음에 문을 열어줘 그대 내 손을 잡아요 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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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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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 내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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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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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여 그대 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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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쇼리 쇼리 쇼 아 네, 이거 왜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 수 없었는지 한 번 더 했을 때 한 번 더 했을 때 랩트에 와주시는 거 같아요 그게 제 son의 정국은? 네, 그거 싫어 없어요? 예능이 돼 네, 거의 뭐 생방송으로 하는 아이돌 라디오 B2B 정일 MBC 라디오 퓨즈 메카의 95점 솔로 가서 예성 출고 중인 제인 오빠 보호성은 유종놈 를테만 이소 무대 그리고 모루막자 우리 같이 여성아 아이돌 예상큐 MBC 아이돌 라디오 매일 핑크빛 하루를 선물하는 방송 정말 너 없이 만들고 너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DJ를 소개합니다 봉하는 걸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피로가 사르르 있는 인간 피로회복제 빅투비 점 1 빅뿅 눈이라고 있다 눈이라고 영상이에요 비하인드 데모 영상이에요 비하인드 데모 오늘의 최고 지금 지금 가는 스튜디오를 환하게 아름답게 비하인드 데모 비하인드 데모 비하인드 데모 비하인드 데모 비하인드 데모